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걷다 보면 나라를 위한 뜨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. 성벽을 따라 펼쳐지는 충전의 역사, 부산 동네읍성을 만나봅니다. 부산의 옛 중심, 동네.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부산은 동네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. 마흔산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진 성곽이 그친 건데요. 바로 동네읍성입니다. 산세계를 아우를 만큼 규모가 큰 성. 과거엔 성문이 6개 있었지만 대부분 사라지고 북문 많이 남았습니다. 성문의 원형을 엿볼 수 있는 북문은 동네읍성 제1의 관문입니다. 성곽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옹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. 90도로 꺾인 모습이 독특합니다. 그런데 이곳에 이토록 큰 성곽이 세워진 이유는 뭘까요?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일본이랑 국경을 하면서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도시가 되면서 다른 옹성보다 규모가 크게 그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. 동네옹성은 군사적인 측면, 그 다음에 외교적인 측면 굉장히 부각되어 있습니다. 최고의 행정구역이었던 동네부. 일본과의 교류가 늘어날수록 읍성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. 성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. 성각이 산능선과 평지를 아우르며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. 동네옵성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. 처음에는 평지성이었습니다. 평지에만 1.4km의 규모의 옵성이 있었고 국에 다시 사오면서 3.8km로 늘어나게 됐을 때는 이제 산 쪽에, 지금도 보시다시피 산 쪽으로 옵성 성벽이 올라가게 되거든요. 동네옵성의 모습은 평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동네옵성은 임진왜란 초기 최고의 격전지였습니다.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. 송상현 부사가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. 성곽엔 옛 흔적이 남아있습니다. 아랫부분에 돌 색깔이 다른데 1700년대 당시의 돌이죠. 돌은 읍성의 모든 시간을 떠받치는 듯합니다. 300년의 시간을 품은 돌이 성의 옛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. 동네옵성엔 적을 관찰하는 전망대가 남아있습니다. 만산 정상부에 들어선 누각 바로 북장대입니다. 북장대는 동네옵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건물입니다. 정면 3칸, 측면 2칸의 기와집은 장군의 지휘소였습니다.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것을 근래에 복원했죠. 그 옛날 군사들은 이곳에 서서 적의 동태를 살폈을 겁니다. 지금도 북장대에 서면 부산의 동서남북이 내다보입니다. 성곽의 서쪽엔 또 다른 누각이 있습니다. 성의 서쪽을 감시하는 서장대입니다. 1730년대에 만들어진 망로 15개 가운데 하나로 추정됩니다.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2층 장대 수원 화성의 서장대를 닮아 모습이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어느덧 해가 좀 옵니다. 백성을 지키는 요새이자 치열한 전쟁이 펼쳐졌던 성. 동네 읍성에 켜켜이 쌓인 충절의 시간이 빛납니다. 갓 possible 209 002 1005 1005 1005 1006 61 6 showed stool 경기 1008 지키는 peluc endi 아멘 아멘